22대 총선이 한 달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홍성 예산지역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 설명해 주시죠. 네,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일화는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진보당이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와 진보당 김영호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나서게 됩니다. 여론조사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무소속 어청식 예비후보가 7일 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선을 포기했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탈당 후 출마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으로의 총선 일정도 궁금한데요. 주요 일정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3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9일 화요일까지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 투표일은 4월 10일 수요일인데요.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는데요. 개표사무원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사전투표한 보관장소의 CCTV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 대형 모니터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임의정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